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비되는 성도들이 지금 거의 8, 90%인데 그래서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 서기관들이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란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가지고 인생을 강물에 다 그렇게 흘러가는 아무 생각 없이 떠물려가는 현상 그것을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문제의 사건 속에서 막연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물살이 빨라져서 그래서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영적 자세 참으로 장식의 삶장 환경 속에서 변질되고 세상풍 속에 휩쓸려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구름텅이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너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2021년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초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놓쳐버리면 그냥 이번 한해도 그냥 영적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준비해놓고 2021년을 주었는데 그 한 해 받을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도 처음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일에 바빠서 다 놓쳐버려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약하라 정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바라만 늘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다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말씀 아니면 죽는다. 나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무슨 욕심을 세상에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가 점검해 보고 그래야 그래야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제가 랩런트 위원회 교사 세미나 때 그렇게 특강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온라인 사역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이 뭐냐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미로 인해서 지금 전국과 세계가 지금 이런 불안 속에 새로 등장한 용어예요. 온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는 데서 중요한 영적 콘텐츠를 가져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사역을 하는 것은 온라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전천후 사역 이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들도 영적으로 온라인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에도 온라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심리학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난 금요일 날 철화 맞죠. 11시 반부터 전 청년들 비대면 심리학 철화 기도를 했어요. 철화 기도를 했는데 제가 7시 아침에 7시 제가 6시 반에 일어났는데 7시 45분에 내가 들어봤어요.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각 조별로 기도를 8시간 40분 동안 했더라고요. 8시 20분에 다 끝났는데 45분부터 쫙 봤어요. 뭐 기도회를 대표 기도를 해 전부 다. 그러면 한 800명 되는 청년들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런 대표 기도를 다 한 사람도 빠지없이 다 해. 대표 기도를 기도한 데 기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기 개인 문제에 걸린 기도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수준이 대단히 높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철화 기도를 그렇게 일회의하면서 8시간 40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가능성이 많았구나. 이들이 바로 청년회 끝나면 결혼하면 바로 집사되고 바로 장로 되잖아요. 바로 중자들이 되는 코스가 되기죠. 그러니까 청년대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제가 감격했어요. 아 이들이 온라인 사육을 하고 있구나. 상관없어. 환경적으로. 다 깨어있도록. 그것도 각자가 대표 기도하니까 얼마나 사실 대표 기도 쉬운 게 아닌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개인은 전천후신앙이 된다. 저는 어떤 핑계 변명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의 모든 기관들은 이럴수록 더 원리스되어서 정말 이만의 일류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증거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동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에만 바로 잡고 바로 서면 절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왜 실패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를 떠났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경보드 성도들 2021년 이제 한 해 동안에 언약 붙잡는 그 삶 말씀 붙잡는 삶이 그것이 삶 속에 적용하는 체질이 가진 체질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 불이 내려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변명이 없는 전천후신앙 전천후응답 박자야 주옵사사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마태문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일국까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불은을 비유 계자시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하비유 진주비유 거물비유 이렇게 일곱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보니까 좀 그렇게 독특하게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비유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해석이 안되면 못 깨닫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처럼 확인하는 질문은 드물어요 확인하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비유 내용은 전체가 뭐예요 천국 주제예요 천국 천국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국을 믿지 않는다 하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 여러가지 어려움 헌신 속에서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너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차원이 들래요 차원이 무엇은 일곱시부터 나와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연습해가 한 곡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인합니까 연습하면서 천국 누르시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또 하나 하는 거 또 하나 다 하는 건데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건 노동입니다 직분 맡아서 억지로 한다 그건 노동입니다 병듭니다 그거 천국 누리면 그야말로 영적 큰 영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힘을 얻죠 할수록 힘을 얻지요 그게 복음인데 할수록 힘들다 종교입니다 너무 힘들다 종교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는 할수록 직분이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느린다는 증거예요 늙기도 하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거를 말인 우리는 천국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씀의 응답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했고 그 정체성에 글맞게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런 세상 살리는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달인입니다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세계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서기관의 역할을 빗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그 당시에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해석하고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에스라 학사 학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성경 66권 본질에서 벗어나서 전성 다른 주석 다른 책 이런 유전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말씀의 근본정신 보다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점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고 그리고 자기들도 권력청과 손잡고 사리사욕을 이루는 그러한 유대사회 최정상의 사람들과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이러한 기족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가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변질된 모습이 아니고 원래 서기관의 역할 원래 서기관의 역할 그 본질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을 곡관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제자 주인 그 집주인과 같은 역할 이걸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일종의 큰 창고 같은데 천국은 크다란 창고 같은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영적 보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신령한 축복이 확 담겨져 있다 그 창고 속에 그러면 이 보화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꺼내서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본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본당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두루마리 방이 있어요 두루마리 방이 있어서 본당에는 일반적으로 안식일 예식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행사를 다 본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당 바로 옆에 있는 이 두루마리 방에는 회당이 공동으로 구매한 그 당시 일법이죠 구약 말씀이 그냥 말로 두루마리 형태로 그때는 우리가 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두루마리 가죽에 짐승의 가죽 주로 주로 그걸 사종해가지고 그걸 서놓은 그 두루마리 성경 그 두루마리 한 개가 엄청 커요 제가 가보니까 이걸 말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창방에는 쫙 이 청을 만들어가지고 쫙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놔뒀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와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두루마리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요청하면 그대로 탁탁 빼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딱딱 그렇게 내줄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구약에 꽉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탁탁 빼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제자들이 마치 이런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제자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의 달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달인 달인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하여 그렇죠 이 달인들은 남발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쉽게 설명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시고 TV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란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들 보면요 생활 속에 어떤 분야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하나 누가 동영상 보내서 봤는데 중국 중국에 많아요 아는 사람들 많아요 맹인이야 맹인 앞으로 못보는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이 칼을 가지고 요리 칼을 가지고 어만 걸 안 만들어내요 안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아예 보지 안 풍선도 만들고 오이 가지고 사과 과일들 야채들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데 달인이라 달인 우리나라에도 달인들 많이 있잖아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생활 달인 데 각양 각색의 그 분야의 최고 생활의 달인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요 영적 달인 말씀의 달인 내야 돼요 말씀의 달인 그래서 훈련받아는 겁니다 영적 이관되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 자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적세 적소 적세 맞도록 말씀을 탁탁탁 내놓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지도자 예요 본문에 보면 새것과 옛것을 꺼내는 존재 그랬습니다 새것 옛것은 구약 새것은 신약 이지요 그것을 꺼내는 존재 이런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 있는데 답을 다 주는 비밀이 다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꺼내서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천국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수십년 다녀요 그 집사도 권사도 장도 도 돼요 근데 생각 속에 뭐가 아니냐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 은혜에만 받는 사람 이러면 딱 생각하면 나는 은혜에만 받는 사람 어린애같이 얻어만 먹어 가르칠 줄을 몰라 우리 교단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야 네가 네가 스승이 되라 내가 정인 되라 그렇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로파인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 예수가 그리스도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66권의 핵심을 말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하고 미친다니까요 이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나면 누구인데 말하고 싶어서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말입니까 바울이 누군데 가니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아그리바 왕이고 상대 상관없이 쫙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 많아 보이지 그게 전부 생명상이라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요 말을 잘 못하면 안됩니다 은혜를 받은 말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은 많이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메시지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고 싶어서 미친다니까요 우리 사촌 형인 강순삼성 교사가 나이제리아에 가가지고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오지에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부임을 아프리카 갔는데 딱 갔는데 뱀이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는데 기절 초풍하겠더라 밖에 나갔다가 어디갔다가 들어오면 뱀이 막 왔다 어떻게 살아 이래가 말을 할 줄 모르지 이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에 가가지고 막 자기 한국말로 막 그냥 질러내리는 그러면서 갈급하니까 현장이 너무 심각하니까 기도하지요 말씀일까 아니면 너무 은혜 조금만 받아가지고 수용로 개호하서 간증을 하면서 뭘 하느냐 하니까 내가 너무 나이제리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젖을 안 빨려 젖이 뚱뚱 부은 것처럼 젖 아리 젖 아리하는 것처럼 아프더라 은혜 받은 사람 젖 아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하제 아멘 이걸 뭐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 막 이 체험이 되어 있지만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서 그걸 달아봐야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말하는 거 그냥 아무 어려움 없어요 예배들이다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게 뭐 힘들어요 천국제자 천국보금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부담된다 그럼 그 본인이 빨리 갱신해야 돼요 나이 가라 정원에 빠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듣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각종 훈련 속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바로 풍성한 하나님 말씀 창고라니까요 내가 듣고 있는 게 말씀 창고요 이걸 여는 겁니다 이걸 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의 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축복 이 속에 참 자유 참 해방 참 누리님 참 깜빡아 참 행복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설교하는 절을 볼 때 세상 지금 다 지나가서 큰 근심 걱정이 많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참 행복자 되시 바랍니다 참 행복해 보인다 불신자가 볼 때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 정상적인 글자 교회 나갔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하면 내보다 다 세상 욕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그냥 넝뚱땅하고 맨날 빌빌하고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니나 믿으라 니나 나이아가라 정운에 빠진 사람들 완전히 헤매죠 헤매 빠져가 헤매죠 여러분 참 자유 참 기쁨 참 해방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훈련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야 한다 그런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이 영교에서 말씀을 듣는다 영교에나 말씀 듣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이걸 뭘 모르니까 영조를 거듭난 감격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헤매지 생명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고라는 거요 특별히 말씀의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 66군을 바라보고 접할 수 있어야 돼요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어디를 피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수요일마다 4년에 걸쳐서 성경 66군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석유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군이 말하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그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영적 은약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66군은 엄청 두껍지만은 여러분 딱 한 권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걸 줬잖아요 그럼 가지고 책이 집에 꽂아놓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정도가 아니에요 읽고 나면 내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직접 치든지 서든지 해서 코팅을 해 창세기 정리 내가 그 다음 쭉 66군 다 내가 정리 코팅을 하면 코팅 60개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 가든지 쫙 잘 잘 잘 그 정도 코팅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이게 지금 계획 공부에 매주 나오고 있어요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까 뉴스 냈죠 핸드폰에다가 다운이 났어요 핸드폰에다가 이북에다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출근할 때 그냥 찾다 갈 때 그냥 누구 만나면 핸드폰에 쫙 펴고 이거 내가 말해줘야지 그럼 말하면 핸드폰 딱 해먹으면 다 나와 뭐 질문이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다 핸드폰 하면 다 끝나 그냥 거기 가지고 딱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넣을 수 있어요 천국 창고에 있는 보아를 끄집어내서 줄 수 있어요 핸드폰만 가지면 돼 그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이 그 이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킬 속으로 하나님의 은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서 쓰임 받게 된다 영계 모드 성도들 2021년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여러분이 형님 입어서 말씀 성취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5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율을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뭐요 천국 보험 드려야 되잖아요 고난 만에 간 거예요 전국 탄이 쓰다가 거기 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로만 여겼던 이 예수가 어디서 받은 어디서 나온 권세인지 놀라운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사람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 아니냐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자기 형제들 야구부 요셉 시몬 유다 우리 다 같이 있고 자기 누이들 우리 지금 같이 있지 않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생겼냐 이런 말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요 자기 동네에 같이 있어야 될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떠든단 말이에요 바리샌들 세관들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와 영감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충격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가라 쫓아낸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의 상식으로만 본 겁니다 왜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요 아들의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가족 생계를 체험했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요 목수도 하지 않고 가족 부양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슨 순진한 유리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회당에 사회 가르치니까 자기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관이지요 안 맞지요 자기들의 선입견이죠 안 맞지요 나가 배척을 했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뭐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 거예요 육신적 생각에 잡혔어요 전통과 그 당시 규례에 잡혀가지고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왜 은혜받지 못하느냐 왜 승인받지 못하느냐 육신적 것만 보고 신앙생활해요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말을 다 해요 용어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육신적 기준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헛상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서론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을 못하지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야지요 저 못 없습니다 체험 이들의 가치관이 뭐냐 전통입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확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백날 들어도 몰라요 왜 시험됩니까 교회 와서 왜 힘 빠집니까 시험될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 관점에서 시험되는 사람들 거의 100% 다 육신적 관점에서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육신적 관점에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이 다 육신적 기준이라 새로운 인생이라 종교라 그게 불신자와 똑같지요 세상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못 바라보고 무슨 문제라고 하면 저야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인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 합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봅니다 답 없죠 뭐 지금 현장에 가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은 힘들어 힘든데 끝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위장된 상태로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왜 이런 얼음을 당하는지 그 자체도 몰라 그러면 고통당하면 그러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학력적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의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용심 성공용심 여기 다 빠져 있어요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끼리 말하는 공식입니까 보세요 지금 현장을 불신자들의 결말을 보시라고요 한국 최고의 부자가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최고 성공했다는 성공했다는 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시라고요 권력 결과 재벌의 결과 재벌의 이재용이가 작년에 수익이 몇 천억 몇 천억 작년 주식 배당이 몇 천억 가진 금액이 몇 조지 많아 몇 천억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서지도 못해요 중국의 어제 뉴스에 보니까 누가 부정을 했는데 2천억을 부정을 받아 모아가지고 집에 돈을 꽉 세어놨는데 3조 뭐라 합니까 3톤이 3톤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돈 서지도 못했네 불신자 상태 창 611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신자 중에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술 그렇죠 무속 우상승배 답이 있어요 답 있는 것 같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시간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 사건들이 사단에 놔둡니까 끝장을 보지 망하도록 지도 지옥인데 다 지옥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뭐요 개인재앙으로 확 답하게 개인재앙으로 싹 멸망길 12가지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허감 세력은 시공관을 초월해서 공격합니다 시공관을 초월해서 시공관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런 현장의 재앙을 막는 뭐가 돼야 돼요 현장의 달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현장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수도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어느 의사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밖에 못해요 이것을 막는 것의 시대적 척복이고 사도 바울이 영답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특별히 사단이 만들어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삶의 병 생각의 병 이걸 의사가 못 고친다 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의 해답이 되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주어야만 치유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교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영계의 모든 성도들 24 보자의 축복을 여름 개인이 누리면서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이 주신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체험하고 이삼치 치유서미스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 요즘 이 현타 현타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타임 그런 뜻입니다 현타 현실 자각타임이라 이 주말인데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현타 현타가 빨리 와야 삶의 발전이 있게 되죠 현타가 빨리 와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현타에 앞서서 영타가 돼 영타 영적 자각타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영타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워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으로 설 수 있는 저런 시간표에 지금 자 드라마 듣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영암 프로브 해결되고 책 읽고 해결되겠냐고요 설교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거 지금 주여 말씀의 달인이 되어야 주 없어서 현장의 달인이 되게 도와 주 없어서 영타의 시간이 되어야 주 없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행변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적어주신다 영계 모두 성도들 천국 제자로서 따라서 나는 천국 제자다 이제 본당 헌당 237 보고 말하는 이 언약적 비전 성취에 주역들로 다 수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제자로서 말씀의 달인이요 현장의 달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 시간시간마다 날마다 영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 노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환경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첨어만한 한 주간 되기도 와 주옵소서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